이번 시간에 직권등기를 한번 볼게요 20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등기관의 직권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는 3장의 내용이 등기법에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3장을 소홀하게 공부하시면 등기법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겁니다 205페이지 맨 밑에 직권등기라고 써 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전제가 되는 등기와 후속 조치로 하는 등기로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등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제라는 말하고요 그 두 번째 줄에 후속 조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냐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전제조건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속 조치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제조건 그 다음에 무엇 후속 조치 전제조건 후속 조치 그러면 전제조건은 뭐냐 이거죠 전제조건은 뭐냐면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걸 하려 보니까 등기를 어떤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되야만 등기를 신청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데 앞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등기를 신청한 것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신청한 것을 기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등기를 하도록 되겠어요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청을 했어 등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제조건보다는 어떤 게 더 많아요 등기관이 어떤 직권의 등기는 전제조건보다는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됐죠 자 이거 이제 직권등기를 하기 전에 분류법을 한번 잠깐 볼게요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졌어요 권리의 등기는 다시 보존등기와 권리의 변동등기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이렇게 했고요 등기는 그 효력에 따라서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졌죠 첫 번째는 무엇? 첫 번째는 종곡등기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가등기 가등기 마지막으로 기타 기타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에 따라서는 기입등기, 변경경정, 말소, 멸실, 회복 효력에 따라서는 종곡등기와 가등기 기타는 대직권 관련된 것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든지 단독신청이라든지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한다든지 전 시간에 했던 신청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전 시간에 했던 신청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내용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등기법 자체가 그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삐그덕거리면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자 직권등기를 정리할 때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보존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가등기, 기타 이 순서에 의해서 뭐를 정리하자? 직권등기를 정리하고 단독신청도 정리를 하고 좀 더 공부가 되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4장이 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간 거 잘 들으시면 4장의 50%가 정리가 된다 50% 이상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권등기 봅니다 1번 첫 번째 소유권보존등기 자 소유권보존등기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보존이라고 써있죠 보존 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소유자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란다?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밖에 없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은 단독신청이에요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보존등기 누가 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존등기는 이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거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보존등기를 무엇하는 경우에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보존등기 명의인 하는 거죠 보존등기 명의인 하는 거니까 이것도 무슨 신청? 이것도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자 원칙이 있으면 여기 무엇이 존재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보존등기를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보존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가 B가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법원에 가서 가압류등기를 가처분 등기를 압류등기를 그 넓은 의미에 뭐라고 그래요?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한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촉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판단을 한 결과 받아들여서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딱 합니다 이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해요? 촉탁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이런 것들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촉탁을 받았으니까 등기관이 이제 뭐를 등기관이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등기관은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하려고 보니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무슨 조건으로써? 전제 조건으로써 등기를 먼저 개설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는 후속 조치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의 촉 법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등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A가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 A가 무엇을 하라고 A가 A가 단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A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개설이 되면 2번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이렇게 딱 해준다 가처분 채권자 B 이런 식으로 딱 기록해주는 거지 이러한 가처분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써 근데 이 직권에 의한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A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든요 그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서 촉탁하는 거거든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촉탁한다고 해서 직권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에 한해서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어떻게 촉탁할 것이냐 그럼 세무서장은 A를 대위해 가지고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A의 보존등기를 같이 촉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중 다음 중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얘가 100% 정답이에요 딱 기억하고 있다가 콕 찍으면 정답이다 이겁니다 보존등기 그래서 전시간에 했던 거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전 계약 당시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자 기억나시죠?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경등기 쪽을 봅니다 두 번째로 변경등기를 봅니다 두 번째로 뭐를 봐요? 변경을 보자 변경 변경 자 변경등기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이렇게 내렸죠 등기사항에 대해서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등기사항에 대해서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무엇이 됐을 때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무엇하는 거 시정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등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등기사항은 다시 두 개로 봅니다 두 개로 두 개로 봐서요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표제부에 기록된 거하고 값구하고 어디에 값구와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딱 봅니다 값구와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 보면 자 값구, 을구 이렇게 생겼죠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권리자 권리자 및 무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물론 여기 앞에 또 순위번호 들어가죠 제가 지난주에 등기법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등기법 하면서 등기의 가장 기본은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고 값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기억나시죠 표제부 갖고 을구가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모르면 이쪽에 있는 부분 또 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외웠던지 됐죠 자 여기서 쉬운 것부터 먼저 볼게요 권리자라면 권리자에 대한 건 뭘까요 권리자의 성명과 그 다음에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번호입니다 기타적인 내용은 바로 뭘까요 기타적인 내용은 전세금 뭐 지료 뭐 존속기간 존속기간 등등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걸 동그라미 딱 치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이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여기서 명의인의 표시는 바로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느끼는 원칙은 자 이름을 개명했어요 주소가 바뀌었어 그럼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신청 개념일까요 단독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두 가지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로 직권을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20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돼요 행정구역에 행정구역에 명칭이 무엇이 됐을 때 행정구역에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요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행정구역에 명칭이 변경이 될 때마다 권리자가 A라는 권리자가 그때그때마다 등기수에 가서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수에 오면 마비돼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직권으로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아마 얘는 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밑에가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이 A가 B한테 등기를 넘겨줍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서 A에서 A에서 B로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이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이 A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주소가 화곡동이었어요 화곡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A의 주소가 신월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월동으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명의인에 뭐가 바뀌었어요 주소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명의인에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단독으로 가서 해야 돼 근데 여전히 여전히 등기에는 A의 주소가 어디로 되었어요 화곡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에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정보를 작성하는데 이때 A가 매도인이니까 의무자죠 신청정보에 의무자 의무자 A의 A의 주소는 어디로 되어있을까요 신청정보에 A의 주소는 현재 신월동이니까 신월동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등기부에는 등기기록에는 어디로 되어있을까요 화곡동으로 되어있죠 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 이거죠 화곡동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돼 신청정보에 의무자에 표시하고 등기기록하고 서로 어떻게 돼 브릿지가 되죠 그럼 등기관이 이걸 무엇을 해야 돼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돼요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핵심은 어떻게 어려워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요 뭐를 제출하도록 되냐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의무자도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매도인 매도인의 매도인도 뭐를 첨부를 해요 매도인의 뭐를 첨부를 해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더라 이겁니다 주소 증명 정보를 그럼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보니까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신월동에서 화곡동으로 변경된 사실이 어때 명백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는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듣기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어떤 등기 안에서만 어떠한 등기 안에서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 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와요 자 그럼 이런거죠 어떤 의미냐면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듣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어요 몇월이내 해라 그런건 없어 근데 이것을 선행을 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어떤 등기를 할 수 있어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행을 해야만 후속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을 선행하지 않으면 후속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뭐가 돼요 후속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린다고 그런데 이거를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선행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듣기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하더라도 매도인의 즉 의무자죠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에 의해서 신월동에서 화곡동에서 화곡동에서 신월동이 거꾸로 됐네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듣기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듣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전제조건이니까 후속 주실까요 얘를 하지 않으면 얘를 못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에요 전제조건 전제조건 이해하셨죠 자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듣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인데 단독인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증명 매도인의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얘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다는 게 무슨 이런 것들이 바뀔다는 게 권리의 뭐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의 개념이죠 권리의 변경 등기인데 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죠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공동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제부를 보시면은요 표제부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소재 토지만 한번 써보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토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이들이 이것의 원칙은 이러한 것들의 뭐를 가져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면 원칙은 무슨 신청이에요 원칙은 단독신청이다 몇월이네 해라 1월이네 하자 기억나세요 1월이네 하자 1월이네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러면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냐는 건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등을 하나 끄집어 가면 돼요 행정구역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되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요게 바뀌잖아 그죠 그럼 직권으로 뭐를 하면 돼요 얘네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부동산에 무엇이란다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권으로 하더라 원칙은 단독인데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위에 206페이지 변경등기의 1번을 봅니다 1번 1번 위에 변경등기의 1번의 내용을 봅니다 지적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대장하고 뭐가 있다 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등기 기록 등기가 있는데 대장상의 소유자가 A고 등기에도 소유자 누구다 A다 이겁니다 소유자는 어디서 바뀌어요 등기에서 먼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등기 기록에서 값구에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장상의 소유자를 A에서 B로 바꾸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딱 해주는데 무조건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토지의 표시를 확인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토지 표시를 확인을 해서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에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그때는 A에서 무엇으로 B로 바꾸고 그것이 불일치하게 되면 통지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불부합 통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도 얘기를 해줘요 야 이거 안 맞으니까 너 빨리 가서 빨리 가서 1월 이내에 가서 변경 등기를 해라 등기간 일단은 불부합 통지를 딱 받으면 기다립니다 토지 소유자가 1월 이내 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1월 이내 변경 등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요게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직권 등기예요 자 변경 등기의 일단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변경 등기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기록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 갑구와 울구에 뭘 떠올라요 명의인의 표시가 뭔지를 기억하자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원칙은 무슨 시점인데 단독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구나 어떤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 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됐을 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고 명의인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매도인의 주소 증명 서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이러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예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원칙은 1월 이내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을 받았다 명칭에 어떤 변경이 있었다라든지 불부합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합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경정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 경정 등기는 이 불일치의 원인이 두 가지거든요 불일치의 원인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등기관이 무엇할 수 있다 등기관의 과실에 의할 수도 있더라 등기관의 과실에 의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등기관이 과실로 하게 되면 직권으로 무엇하면 돼요 직권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하면 된다 직권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 상단에 207페이지 맨 꼭대기에 경정 등기 해가지고 등기관이 등기의 차고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거실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3자에 승낙이 있으면 직권으로 무엇할 수 있다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변경 다음에 경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등기로 와야 돼요 말소등기로 가자 말소등기로 가자 말소등기는요 거의 90%가 후속 조치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직권말소더라 이겁니다 자 교재 1번 볼게요 1번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하라는 거야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할을 무엇하면 관할을 위반을 했어요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몇 호에 의해서 29조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하는데 사건이 등기할 사항 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등기할 사항에 아니더라 이겁니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이때는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등기관 2호에 각하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는 1호 또는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이것을 무엇을 했다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실행된 등기는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당연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말소 1번 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가 29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견했을 경우에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등기상 이해관계자 제3자에게 1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이의를 각하했을 때는 직권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명의는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가 이 토지에 대해서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을 그랬을 때 A가 소유자죠 소유권 A가 갖고 이 A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이때 이 소유권을 이 소유권을 무엇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말소하게 되면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어떻게 돼요 말소가 된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B를 여기서 B를 무엇이라고 한다 여기서 B를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이해관계인에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승낙서를 제공 제출을 해야 돼요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만 이 소유권 등기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거입니다 이렇게 승낙서를 제출했다는 소리는 나도 죽겠다 라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이 소유권 등기를 무엇을 하게 되면 말소를 하게 되면 지상 이 소유권이 죽었으니까 이 지상권도 죽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더라 이거 이렇게 이건 또 이번은 또 이런 내용들도 보셔도 돼요 자 1번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가 있는데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1-1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누가 된다 B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 1번에 지상권을 무엇 하려면 말소를 하게 되면 주둔기가 죽으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죠 주가 있어야만 부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번에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려면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우리 B는 얘를 뭐라 그래 이때 이 B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가 뭐를 써줘요 승낙서를 딱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 A는 지상권 설정자를 C라고 가정하라고 둘이 가서 2번에 순위번호 2번에서 1번에 지상권등기를 무엇해요 1번에 지상권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그럼 말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하거든요 죽었죠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3번 해가지고 1-1의 저당권을 무엇한다 말소를 합니다 누가 말소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한다 이렇게 되는 이게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3번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있으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딱 했습니다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A는 부동산을 C 앞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고 봅니다 이때 얘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엇을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즉 가등기의 기에서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써 이것을 일명 뭐라 그래요 중간에 처분된 등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에 처분된 등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 처분된 등기가 이 본등기의 권리를 무엇하면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를 한다 이겁니다 후속조치로서 하는거죠 그럼 침해하면 직권말소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침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거에요 침해하면 무선말소 직권말소 침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대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등기를 공부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돼 가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등기의 기에서 뭐를 했어 본등기를 했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우리는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중간처분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본등기를 했을 때 이 중간처분등기가 이 본등기의 권리를 무엇하면 침해하면 직권말소다 이겁니다 3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 역시 이 4번도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소유권보존 이렇게 있는데 A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가처분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가처분권자는 여기서 B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처분의 등기가 이루어진다 해서 A가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C 이렇게 됩니다 3번에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격려가 됐어요 이때 우리의 일명 이런 것을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가처분 채권자인 B가 본안소송에서 무엇을 해요 승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가처분기 이후에 격려된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어떻게 한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동시에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가 격려가 되면 더 이상의 가처분 등기는 이유가 없죠 무슨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서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단독으로 하는 이 가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무엇하면 침해하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 등기관은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 요것을 말소하는 요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5번 5번 자 5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것을 기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업자가 이 토지를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듣기를 한다 이전 듣기를 하는데 이때는요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하는데 A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업자가 소유권을 이전 듣기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전 듣기가 종료되면 이 토지에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든지 상속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 5번 보시면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무엇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다만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하고 상속은 그러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뭐라고 쓰이냐면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환매권 등기 환매 특약의 등기를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말소 등기는 전부 다 뭐예요 말소 등기는 전부 다 후속 조치야 봐요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하며 후속 조치로써 얘가 죽이고 가첩은 채권자가 승수 본안수승 승수에서 가첩은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말소 하죠 단독으로 그럼 후속 조치로써 직권 말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했는데 지상권 말소 등기가 되면 후속 조치로써 저당권 말소 등기 이렇게 들어 전부 다 후속 조치 환매라고 하는 것은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환매죠 그럼 원인 자체가 그냥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합니다 환매 특약부 매매인데 여기서 이 A를 매도 인 여기서 B를 무엇이란다 B를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B 앞으로 갑니다 얼마든지에는 부동산 처분할 수 있거든요 A가 누구한테 C에게 A가 C에게 대응하려면 2-1 해가지고 2-1에서 환매 특약 등기를 딱 해놓습니다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A가 갖는다 이겁니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단축은 할 수 있으나 연장은 불가 그죠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때 이 A가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소리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B를 의무자로 하고 A를 권리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합니다 이렇게 이전 등기를 딱 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특약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로써 4번 해가지고 3-1의 특약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3-1의 특약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소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죠?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직권등기는 아 이게 후속 조치인지 전제 조건인지를 한 번씩 이렇게 대입을 해보라 이거죠 대입을 그 다음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말소등기의 직권말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말소회복등기라는 게 나오죠 말소회복등기 등기관이 말소한 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회복등기를 하더라 예를 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지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이때 본등기가 원인 모여로 인하여 말소되었다면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무엇한다? 회복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게시가 어떻게 돼요? 게시가 공동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직권에 의해서도 직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촉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게시거든요 등기 자체가 게시되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촉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직권도 가능하고 촉탁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공동일이죠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공동으로 회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도 있죠 단독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하고 촉탁을 여기서 빼고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촉탁으로 회복하고 직권으로 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직권으로 회복한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죠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가등기기에서 무엇을 하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루어진 중간에 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등기가 무엇이 됐을 때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중간에 처분의 등기는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직권으로 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회복 등기한 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용에 따른 분류의 다섯 번째로 멸실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멸실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멸실등기는 단독신청이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무엇 하나는 종국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 가등기가 있었다 저기 앞에 보시면 돼요 효력에 따라서 종국등기와 가등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가등기에서는 가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도대체 가등기 관련돼서 직권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후득조치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직권등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직권등기에 직권등기에 기타적인 내용 자 직권등기에 기타적인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직권등기에 기타적인 내용은 대지권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이더라 대지권 관련돼서 나중에 집합건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냥 크게 쓰기만 할게요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라는 것을 합니다 대지권의 등기는 어느 등기기록에다 하냐면 건물등기기록에다 해요 건물등기기록 중에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표제부에다 합니다 표제부에 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얘는 주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건물하고 토지가 별개지만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두개가 어떻게 돼요 일체가 됩니다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지권의 등기는 이 건물에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뜻을 기록해 줘야 돼요 대지권의 등기가 경로가 되면 후속 조치로서 대지권이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도록 되는데 이것은 어느 등기기록에 토지 등기기록에 해당구에 합니다 앞으로 이제 등기법 시간에 해당구라는 말을 여러 번 쓸 겁니다 해당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값구 경우에 따라서는 을구 그래서 해당하는 구에 한다라고 보는 거죠 후속 조치니까 직권으로 하고요 얘는 주등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두개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건물에다만 등기를 합니다 그 건물에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어디에 미쳐요 대지에도 미치더라 이거입니다 근데 두개가 하나로 묶이기 전에 이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등기가 밑에서 써줍니다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거심이라고 부기를 딱 해놔요 이게 건물만의 건물만의 뜻의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만의 뜻의 등기 건물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써요 건물 등기기록에 해당구에 있고 직권으로 하는 데는 부기등기로만 하더라 이것도 후속 조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에 뭔가 있을 때 토지만의 별도의 토지만의 별도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는데 이것은 건물등기기록에 전유부분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직권으로 주등기로 갑니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후속 조치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것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딱 일단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쪽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나머지 기타는 208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권은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으면은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 등기기록에 을구에다 합니다 그럼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자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간략한 건 아니지만 210 직권의 등기를 요약한 208페이지죠 208페이지에 이게 써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멜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기타 요 정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직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됐죠? 좀 어렵습니다 계속 강의 들어보시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독신청 단독신청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